유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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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유소나씨가 등장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유소나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매니저 채팅창 보라고요? 유소나님이 저에게 장문의 쪽지를 아니 유소나님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사실 늘 비 로그인으로 보고 그래서 사실 되게 팬이에요 제가 사실 롤 같은 경우는 제가 야외 방송은 BJ라서 게임방송을 잘 안해요 게임방송을 잘 안해요 저 얼마 전에 게임스폰 방송 했잖아요 아프리카 BJ 최초로 중간에 잘렸어요 왜? 게임을 너무 못하는데? 게임방송을 잘 안해요 유소나님 방송국 대문사진에 제가 있다고요? 아 근데 언제 한번 롤 합방 하시죠 캘리포니아 롤이라도 못 방송국에 제거 유소나님 와 유소나님 이거 엄연한 초상권 침입니다 그래서 초상권료 드리러 왔어요 아니 유소나님 장난 아니고 유소나님 근데 혹시 나이도 비공개인가요 유소나님? 나이도 비공개 워낙 신비주의라서 26살 남자친구 혹시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잘하는 사람 그럼 혹시 이런 남자는 절대 안 된다 여자관계가 복잡한 남자는 한 트럭을 나이는 그러면 위로 몇 살까지 괜찮으세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